한국국토정보공사 얼마 전에 우연히 접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치매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차 몰고 바다로 돌진한 아들.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상황이 아마 대번에 짐작이 되실 텐데요. 그 내용 보면서 저도 참 가슴이 먹먹하고 저려울 정도였어요. 치매는 그 치매 그 자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치매를 가족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간병하시는 가족들의 삶까지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간병 파산, 간병 지옥, 심지어 간병 살인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생겼을까 싶습니다. 사실 가장 피하고 싶은 병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오늘 순정시대 의뢰인께서도 갑자기 들이닥친 어머니, 이 어머니의 치매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치매 환자의 시각으로 보는 일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작진은 치매 환자를 보여주신 것을 환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름이 최성학이에요. 최성학. 87! 많지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몰라요. 77년도인가 뭐. 미쳐나. 77년 동안. 지금이? 네. 와, 아흔이 다 되셨군요. 뭔가 머만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 이 따님이시구나. 아, 화장실에 나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시고 산 거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치매라고까지는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있었고 초기 치매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치매라도 초기 치매? 자, 이거 뭐 해야 해? 그렇지? 이런 거 저는 다 직접 하시게 하거든요. 저는 보조만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와, 차 왔다 왔다. 선생님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몰라. 아,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해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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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좀 드실까요? 진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아이를 돌보는 거랑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참 미소도 아름다우시고 겉으로 가서는 그냥 일반 어르신이었단 말이에요. 몸은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아, 좋으셔요? 네. 연애 덕분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폐기해진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가 누구예요? 농구에서 나와서는 손님만이요. 어르신, 저하고 매일 6개월 동안 매일 봤어요. 그랬어요. 네. 아. 기억이, 기억이 안 나셔. 그나마 저런 시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족들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거 뭐 같아요? 수박. 오, 이쪽은 겉옷. 이쪽은 안. 속이야. 여러분이 오늘 만들 게 수박 부채. 잘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 돼. 야, 어르신 수박이 이렇게 흐리면 잘 안 익었어. 어찌보면 그대로 유년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네. 예, 조금 됐어요. 동글동글하게 칠. 아, 정말 잘 입은 거는. 응. 뭐라 그랬는데. 겉에 검정줄이 있잖아요. 검정줄이. 그쵸. 아. 그걸 모르겠네. 검정줄이.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그 줄에 깜만색이 한 칸씩 칠해야 돼. 응, 응. 시가 까만색이거든. 이게 수박은 까만 게 아니잖아.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안 되지. 이게 안 되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겉과는. 어. 수박에 검정줄이 있나? 흘러지셨나 봐요. 흘러지셨나 봐요. 아. 밥 뭐 드셨어? 밥 뭐지? 맛있게 먹었어? 응, 맛있게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여기서? 그림 그렸어. 그거는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만들기 해서 만들기. 그거 할 시간이 없었는가. 거의 직전일 텐데 저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그러네요. 지금 보면 알츠하이머의 그런 단계 중에서. 이게 격증으로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저 정도면 최소 중증도 이상의 알츠하이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인지선별검사를 저희가 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요. 몇 월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지금 최상화 어르신이 계시는 여기가 어딘가요? 뭐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전부. 제로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리세요 했는데 이렇게 그리셨어요. 네. 그럼 점선에 그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30점인데 6점 나왔어요. 인증. 아. 아, 30점 중에 6점이면 이야. 다른 어르신들, 4등급 어르신들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초기 치매는 아니시라는 거죠. 조금 진행됐다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더 늦출 수 있고 더 늦출 수가 있어요. 가족분들이 모르실 정도로. 유병욱 선생님이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CBT 6점이면 초기 치매를 지나서 중등도 치매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가족들이 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목목하신가 봐요. 자식 입장에서는요. 내가 왜 좀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까. 막 이런 막 자책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엄마가 너무 착하게 정말 착하게 살아오셨고. 나쁜 병은 안 걸렸으면 좋겠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고.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자식들 더 고생시키지 말고. 치매 걸리기 전에. 이제 지금 치매라고 당시는 생각을 안 하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진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때는 그냥 엄마가 적당할 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엄마 물 줄게. 엄마 물 줄게. 올려 올려 올려. 발을 올려야지. 그렇지. 아이고. 지금 스튜디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열릴 정도로 참 착잡하네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따님이 생각한 것보다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더 속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치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치매. 노인성 치매는 65세 이후 노년기 발생하는 치매로 보통 우리가 알차이머성 치매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평일성 뇌질환입니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 뇌혈관 진화로 인해서 뇌조직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증상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알차이머성 치매는 우리가 보통 한 10년 전부터 이미 증상이 시작됩니다. 노화로 인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 초기에 보행장이나 발음 이상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졌어요.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부모님 세대, 어머님, 할머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많죠. 통상 그렇죠. 그런데 혹시 영츠하이머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어요. 영츠하이머? 영츠하이머. 영츠하이머. 원래 알츠하이머인데 영, 젊다라는 말을 합성시킨 거잖아요. 영츠하이머. 맞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역시 우리 기자가. 문정시대의 좋은 날의 기자가 확실합니다. 네. 요즘 젊은 나이에도요. 이런 기억력이 감태되고 또 심한 건망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신조어예요. 젊은 치매라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이것도 끔찍한 일이다 그렇죠? 환자 수도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사이에 국내 젊은 치매 환자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더 무서운 건 젊은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치매가 정말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우리 의뢰인께서는요. 당장 치매 어머니를 현재 돌보시면서 얼마나 더 많은 고심이 있을까. 좀 일상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분은 누구실까요? 아 오빠 아드님이시군요 그러면. 준비하라고 다 됐어? 무슨 준비? 아니 오늘 정신 먹기로 했잖아 그래서. 따님이 진짜 고래셨나 봐요. 가만 있어봐. 오늘 엄마 정신 먹기로 했는데 내가 깜빡 잊고 있었어. 엄마. 엄마 정신 먹기로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이러고 있었어 엄마. 아 따님도 건망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거를 메모를 다 해놓거든요. 여기 있었네 7월 일요일 오빠하고 정신 약속. 여동생도. 여동생도 아무래도 더 이제 벌써 아마 우리말에 욕심이 감다보니까. 본인도 뭐 좀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맨날 분류를 다투면서 살아요 제가. 뭐 빠진 것도 없는지 한 번도. 전화기 전화기. 이 정도는 우리 또 가끔씩 오는 일이긴 한데요. 저 소리라도 나면 다행이죠. 뭐 무음으로 됐거나 하면 정말. 아이고 베란다. 저게 왜 가 있었을까. 베란다에 수시로 베란다에 두고 못 찾아가지고. 이런 데니까요 맨날. 저도 이제 갑자기 걱정스럽긴 했어요. 치매도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출근까지 했는데 가보면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적도 몇 번 있었고. 이제 점점 저도 기억력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유전일 수도 있으면 그러면 나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의뢰인 유진 씨도 말이죠. 어머니 치매에 의해서 본인의 건망증까지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거든요. 어떠세요. 뭔가 자꾸 깜빡깜빡 하면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심유신 씨처럼 그 횟수가 잦아지고 증상이 심해지면 경도 인지 장애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경도 인지 장애요? 네. 그럼 치매와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경도 인지 장애는 쉽게 말해서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억력, 인지 능력, 계산이나 언어 능력은 떨어지는데 치매와 다르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도 알아채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인지 장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경도 인지 장애 환자 중 약 10에서 15% 정도는 매년 치매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약 80%는 6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그 상황, 그 상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치매로 가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그럼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꼭 관리를 잘해서 지연시키거나 막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경도 인지 장애가 실제로 진단이 많이 되고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에 10년간 경도 인지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들이 19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도 인지 장애도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젊은 치매도 그렇고 왜 한창인 나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매의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게 있어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요? 활성산소. 왜? 자, 이 뇌는요. 전체 우리가 섭취하는 산소량의 약 20%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산소를 많이 활용하는 장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찌꺼기, 활성산소도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뇌에 쌓일 수 있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이 된다. 그럼 결국은 그것이 치매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뇌에 활성산소가 영향을 많이 주게 되면 결국 치매 고위험군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 겁니다. 이분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의 브레인. 네. 브레인 아시죠? 아주 똑똑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과연 어느 정도길래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이곳에 가장 뇌가 건강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디에 계세요? 회장님이요? 회장님, 조우장에 계세요. 조우장에 계세요? 아니, 어린우리보다도요. 엄청나게 건강하셔요. 어린우리? 이 분이신가 봐요. 어르신들은요, 서 있는 자세만 봐도 맞습니다. 이게 건강하실지가 보여요. 꼿꼿하시다. 좀 뭐 적으시는 거예요? 이 노인은 회관에 해당이 없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이거는 근데 제일 똑똑하거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이제 내가 제일 낫다 버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내가 마음에 놓여요. 다른 사람을 주면 내가 마음에 안 놓여요. 화천에 사는 김불의 낼물의 구십입니다. 우와. 우와, 이 논밭다. 암산도 잘하십니까? 글쎄요, 해봐야 알겠는데요. 어떻게 암산을 잘하는지. 그래도 제가 문제 한번 내봐도 될까요? 그러면 일단 쉽게. 15 더하기 32는? 과연 47. 오, 된다. 엄청 빠르신데요. 그러면 좀 복잡하게. 106 더하기 521. 세 자릿수는 좀 반칙 아닙니까? 이거 세 자릿수는 반칙 아닙니까? 이거 남사인들 하신다고요? 627. 잠깐만요. 안 맞아요? 인강주성. 저 머리 속에 그리신다는 얘기거든요, 저 숫자를. 브레인으로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운동 갔는데요. 여기 운동을 난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요. 여기 체육공원 있어요. 사는 체육공원. 이거 맨 처음에는 여기 돌 다 잊어버렸어. 이게, 이게 오래된 돌 좀 봐요. 저거 뭐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맨들맨들해졌어. 이거 한 바퀴 돌으면 이 짝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지. 열 바퀴를. 백을 잊어버려. 아홉 바퀴를 돌았나. 일곱 바퀴를 돌았나 모르니까. 이렇게 들고 있다. 하나 주머니에다 넣고. 한 바퀴 돌으면 또 하나 넣고. 이게 떨어지면 다 들어온 거지. 아, 들고 있다가요? 네. 아이디어 좋으시다.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젊은 사람도 계속 돌다 보면 몇 바퀴지 잊어버려요. 그렇죠. 한 살 벗어요. 오늘 여덟 바퀴 돌았네. 와, 이거 시간 꽤 걸리네요. 오? 뭐 뛰기도 하세요? 여덟 바퀴를 이미 돌았는데 저 뛰신다고요? 이야. 어머니 대단하신데요? 한 바퀴는 찌두라고. 한 바퀴는 찌두라고. 오, 진짜 근육이 보인다. 그렇죠? 몽아리 근육이다. 다 했습니다. 아, 신다다. 누가 저 팔십 구세라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운동하는 그 계기는 우리 할아버지 지금 그렇게 될까 봐.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 치매 걸려가지고. 치매 걸려서 이 년을 나랑 같이 살다가 참 고생.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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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붙여놔야지. 그냥. 성가수치 않게 하지. 아휴. 여기서 문 열고 들어오면 그게 보잖아. 그리고 자기 들어오는 걸 모르고 거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오라고 그러고 때리라고 그랬다고. 그 난리를 치니까. 그 신문지를 지구에이천. 그러니까 저걸 싹 아주 싹 가렸던 거야. 신문지를. 어디 갔다 오면 문옥 환경을 벌써 신발이 여기저기 막 있는 거야. 신는 신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신발장에 있는 신발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놓고 이쪽에다 갖다 놓고 자기는 정리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정신이 없. 정신을 차리기도 했지만 귀를 잘못 뚫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 영감이 치매인데 내가 옮은 것 같다고. 우리 검사를 하더니. 그 건방증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그거라고. 오늘 정도 오셨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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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버리네 아이고. 뭔가 비슷한데요. 앞서 만난 우리 주인공 같고. 그렇죠. 저 휴대전화 찾고요. 깜빡깜빡하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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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냉장고. 우리 할아버지 집에만 두루 놓고 있고 나가지도 않고 틀이며 벌고. 속상하다고 그냥 뭐 약이나 먹고 두루 넣었으면 벌써 치매 왔을런지도 몰라요 나는. 머리는 좋지 않아도 머리를 많이 쓰려고 애쓰지. 야. 또 웨지네 민낯을 공개합니다. 야, 그거 기분 더 좋으시다. 저거 뭐예요, 이건 또? 어? 부숴놓은 거 같죠? 플루타치 온진데 먹는 것도 좋지만 후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바르고 있어요. 저런 요리는 손을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발끝과 손끝을 움직여야지 머리끝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어요. 아까 조깅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손끝도 이용하시니까 계속 머리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어머니, 무슨 날이에요? 만두를 하세요. 무슨 날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치매 안 걸리려면 머리, 새, 손. 이 세 가지만 놀리면 절대 안 온다고 그래요. 선생도 그러고 다들. 그러니까 그냥 이 손만 해놓으면 이렇게 몇 개씩 빚어서. 한 번 빚는데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한 조금씩 해서 이렇게 먹고. 자주 해 먹으면 여름에는. 알고 계시나. 어머니, 만두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 웬 생선이에요? 이것도 먹고 만두는 쪄서 먹고 이건 그냥 두 개에 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가끔 먹어요. 매일은 안 먹어도. 식단이 정말 건강하고 맛있고. 고등어는 어떤 맛인지 상상이 갑니다만 저 만두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혼자 드시는데도요. 반찬 가짓수가 많아요. 잘 갖추려줘요. 내가 만들었는데 맛이 없겠소? 맛있지? 하나. 오. 콩을 젓가락으로. 오. 아. 젓가락질 섰툰 사람은 젊은 사람도 콩을 잘 못 집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콩 세 고추 10개만 먹으려고. 이게 뭐 이게 손 대고 움직여야 된다니까 이 젓가락질도 대고 움직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먹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숟가락으로 잘 안 먹어요, 뭐든지. 젓가락으로 다 먹지. 일상에서 항상 저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생활에 녹아 있군요. 저분 하나 먹어야 되겠네. 어? 뭐지? 물을 또 가렸네. 뭐예요? 어? 뭐지? 네? 치매 예방도 되고 건방증 예방도 되고 애들이 이걸 갖다 줘서 이거 매일 하나씩 먹거든요. 특이하게 이게 그냥 여는 거 뭐냐. 입에다 넣어 붙어 놓고 물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걸 천장에다 붙여 놓고. 이게 이제 제절로 녹아서. 이게 필름 형태인가 봐요. 아, 이게 파크골프인가? 오, 힝이에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나이는 먹었어도 젊은 기분으로 운동해서 건강 유지하려고 해서 나오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고 기분 좋고 치매도 안 걸리고. 어머님 잘 치세요. 하하하. 쳐봅시다. 어디 잘 치마 보지. 1번 보면 나온대요. 2번 보면 나온대요. 오! 정확히 맞추시네요. 오! 떡보러 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그래서 그 강에다가 이렇게 해먹으시잖아, 위험한 거야. 뭐시래? 이것들 하나씩 먹어봐. 이게 클로타치온이라고. 이게 뭔데? 애들이 사왔는데 이거 머리에도 좋고 뇌에 그거를 많이 해준대요. 치매도 좋고? 응, 치매도 좋겠지. 뇌를 좋아하니까. 육포 좀 그거 다쳐. 아, 하나야. 아, 클로타치온이었구나. 그거야, 바로. 리포존 글루타치온. 어, 여기다. 치루다. 탁초. 아, 오케이. 어, 그렇구나.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적응을 해서 치매 예방과 내 건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좀 어려워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뭘까요, 대체?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한마디로 글루타치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여기 질문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글루타치온 좋은 거 다 알아. 네. 근데 굳이 이 글루타치온을 왜 업그레이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글루타치온에도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어떤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흡수율입니다. 일반 글루타치온은 고분장 물질이기 때문에 우엽에서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체내 흡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진행한 것.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리포존 공법을 이용해서 만든 리포존 글루타치온입니다. 리포존이 무슨 성분 이름이 아니었군요. 만드는 방법, 공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리포존 공법이 이게 뭔지 설명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모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구슬을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속의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막의 구조와 성질이 이 글루타치온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흡수율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리포존으로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감싸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주면 좀 더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리포존은 우리 몸속 세포막의 구조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같은 세포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흡수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글루타치온의 리포조미라는 보호막을 감싸줘서 또 글루타치온의 좋은 성분들도 지켜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리포존 공법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더 빠른 흡수랑 영양소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품 개발이나 항암제 개발에도 리포존 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포존 공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그만큼 항산화력도 더 강력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과 일반 글루타치온의 항산화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비이커가 보이시죠? 네. 이 두 개의 비이커를 활성산소가 가득 찬 우리의 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 글루타치온과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넣었을 때 각각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글루타치온으로 가져간 쪽 한번 볼까요? 네. 기존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리포존 글루타치온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죠? 흡수를 많이 했군요. 보시면 검은 뭔가가 묻어서 흡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피이커 한번 보세요. 피이커의 액체의 양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이 몸속의 나쁜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 이렇게 확 빨아들인 모습이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좀 그렇다면 리포존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선택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시킨 결과 2주 만에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최대 4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만큼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더 높은 흡수력과 더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입천장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 그게 차이가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입천장에는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입천장에 붙여서 섭취하게 되면 글루타치온 성분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빠르게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알약 형태로 경구로 섭취할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구강 점막을 통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구강 점막 투여로 글루타치온을 흡수했을 때 80% 이상 직접 체순환으로 흡수했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구강 점막 흡수 방식이 경구 섭취보다 체내 흡수율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글루타치온이 보통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왜 굳이 밖에서 섭취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어느 분 답 좀 주세요. 따로 챙겨 먹을 필요 없이 우리 몸에서 알아서 잘 만들어진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글루타치온의 양은 점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글루타치온도 줄어요? 나이 먹으면서 줄어드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연령별 체내 글루타치온 함량을 비교해 보면요. 20대 정점을 찍은 후에 꾸준히 감소하다가 60대가 되면 약 50%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체내 글루타치온이 부족할 경우에 항산화력이 떨어지면서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할 수 있는 글루타치온을 외부 섭취를 통해서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내 건강에 얼마나 강력한 무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뇌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뇌에 활성산소가 가득 뒤덮인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쁜 산소 찌꺼기들이 저렇게 뇌에 쌓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압 물 가지고 싹 씹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드네요. 맞아요. 빨리 걷어내고 싶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리포존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붙여봤습니다. 잠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왜요? 진짜 저렇게 된다고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에 붙인 부분들만 하얘지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다. 이렇게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세포를 보호해서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잘 믿기 어려운데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이 정도로 강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의학계에서는 뇌질환의 치료의 목적으로 글루타치온을 활용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약물이 뇌혈관 장벽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뇌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치매는 알차이머성 치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치매가 혈관성 치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급작스럽게 올 수 있는. 맞습니다.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줘서 혈관성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 소식이네요. 그러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혈관성 치매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막 돌아다닙니다. 각종 염증 물질들을 혈관을 타고 막 다녀요. 그러면 그 혈관 벽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이 상처가 있겠죠? 그 상처가 난 뇌벽에 콜레스테롤이 계속 들러붙으면서 점점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길이 좁아지죠. 맞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이런 죽상 동맥 경화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혈전이 딱 막혀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뇌 조직이 손상되면서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노폐물이 잔뜩 쌓여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꽉 막혀 있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럼요. 그런데 이때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면 혈관 속 노폐물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와 노폐물이 싹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혈관이 이렇게 깨끗해져서 혈액도 막힘없이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항동맥 경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죽상 동맥 경화증 발병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요. 고지방 시기를 유도한 쥐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부터 금부의 어르신 연세에 비해서 그 피부가요. 정말 고우신 거예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피부 결도 그렇고 어쩜 저렇게 피부가 좋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뭘까 하고 유심히 봤더니 글루타치온 화장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손상된 피부 모델에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산화 과정 및 염증이 감소했고요.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기미, 주근깨, 검보석 같은 색소 질환을 일으키는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켜서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60명에게 4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얼굴을 포함한 6개의 신체 부위에서 멜라닌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뇌, 그리고 혈관, 피부만큼이나 잘 지켜야 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간 건강입니다. 간 건강? 간 건강. 우리 애주가 유 교수님 입장에서는 간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강하게 긍정합니다.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분들에게 4개월 동안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간 손상 척도를 나타내는 ALT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들에게 2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면역세포인 NK세포가 무려 400%가 증가했고요. 면역기능을 수행하는 림프구도 약 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제형이나 섭취 방법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름 형태인지 리포존 공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리포존 글루타치온과 함께 챙기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비타민C나 비타민E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함께 드시면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를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필요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앞서 만나본 우리 심유진 의뢰인이거든요. 치매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본인도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안고 있는 유진 씨. 저희 순정시대에서 맞춤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런 고민에서 조금이라도 해방이 될 수 있을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밥 먹을까? 응. 고등어인가요? 고등어? 그런 것 같아요. 따님 오늘은 구트 안 드시나 봐요? 아 네. 등푸른 생선이 뇌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고등어 구이 좀 하려고요. 딱 뇌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치매 환자라고 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겨야 되거든요. 어머니 전보다 좀 더 활기가 생겨 보이세요. 보기 좋습니다. 우리 콩자반 3개만 집어서 먹어보자. 하나. 으이. 아우 엄마 잘하니? 손 운동을 많이 하려고 가능하면 모든 걸 젓가락으로 사용을 하죠. 나 젓가락으로 말을 잘 들어요. 엄마. 우리 리포존 블루타치온 하나씩 먹자. 효녀 소리 듣겠네요. 자 입 천장에 이렇게 붙이세요. 오 리포존 블루타치온은 입 천장에 붙이고 순정 솔루션대로 아주 잘 챙겨드시고 계십니다.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자꾸 찾아서 일부러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짠. 주름살 펴주는 화장품이야 엄마. 자 엄마 얼굴에 발라줄게. 여기 누워봐봐. 순정 솔루션 하시면서 와 이 어머니하고 유진 씨가 소통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나 이렇게 발라줬었잖아. 그치? 응. 근데 이제는 내가 엄마를 발라주네? 응. 응. 엄마도 나 발라줄 거야? 어우 감동적이에요. 순정 시대에서 알려준 솔루션대로 저는 제 건강도 지키고 엄마 건강도 지키고 우리 두 사람 내 건강도 지키고 몸 건강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게요. 순정 시대에 고마워요. 우리 순정 탁트분들 보시기도 어떠세요? 얼굴이 유진 얼굴 한층 밝아진 것 같아요. 마음도 그렇죠?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 순정 시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A 1 2 3 3 2 3 5 5